이곳은 아플리카드에 왔습니다. 저는 지금 버스에 기다리고 있어요. 친구가 아플리카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쪽으로 가시죠. 1번으로 가시죠. 1번으로 가시죠. 아 맞아 맞아 맞아. 뛰어오셨어요. 맞아. 나 진짜 심각했어 얘들아. 응 해줘. 시작해볼까? 맛있다. 냉정하시네. 너무 열심히 자른다. 이제 너 먹어 그냥. 그래요? 응. 내가 먹어봅시다. 응. 먹어봅시다. 이거 가운데로 놔줄게. 오줌이 드세요. 네. 이게 더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오 잘 나왔어. 땡큐. 잘 나왔어. 어 저도 저렇게 하나 안 와야지. 아 진짜 차애로운 소스앨들에 도착했어요. 오줌이 드세요. 너는 매우 안 와야지. 뭔가 배가 엄청 보다. 너무 예쁜다. 그냥 고마워. 예능해보는 거imy. 계속 배가 안 괜찮아. 막내로 vu. 어맑아니는 음악을 집으로 가는 중吧. 아이고 몇가지. 월요일이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예쁘다. 와 너무 예쁘다. 그냥 밥 먹어야 한가봐 5분이 되는 거 없는데 생선 야채라 그냥 먹어야OME 이거 먹어야очки 같이 먹어야 한가봐 그럼 먹어야하지 넣어 먹어야겠지 먹어야겠지 ? 주먹에 먹어야지 더 먹어야했나? 양파 날씨 너무 좋아 일단 일로 쭉 가서 용롱하다 진짜 용롱해 맛있겠다 지금 미친묵의 먹방 시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빵만 먹으면 맛있다 응 빵 먹고 후식으로 또 빵 먹는 중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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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장 곱창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매일 칼 만하 gauge 해봅 봉abe 어묵 밥 현장 저 지금 찍고 있어요 너가 잘라라 팔이 차분하지 못한대요